베네딕도 16세 교황은 신앙의 진리를 드러내고 수호하고자 소명을 다한 신학자였습니다. 재임기간 반포한 회측을 통해서도 베네딕도 16세 교황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데요. 윤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베네딕도 16세 교황이 지난 2005년 4월 취임 후 발표한 첫 번째 회측입니다. 복잡하고 긴급한 현대사회의 문제를 가장 단순한 진리, 즉 사랑이신 하느님으로 명쾌하게 풀어준 문헌으로 평가받습니다. 회측을 발표한 건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에 인간이 응답하도록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고 느낀 건 복수나 심지어 증오와 폭력의 명분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결부시키는 오늘날의 시대적 위기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베네딕도 16세 교황이 애덕 실천이야말로 교회 본질의 일부이며 존재를 드러내는 필수적 표현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하느님의 빛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게 하라고 공고한 까닭입니다. 정의를 위한 투신과 사랑의 봉사관계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정의는 모든 정치의 목적이며 고유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 교회가 가장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고자 정치투쟁을 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되지만 동시에 교회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켜서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된다고 단언합니다. 베네딕도 16세 교황이 교리와 전통의 경직되게 매여있다는 세간의 평가가 오해와 억측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는 2009년 발표한 해칙 진리안의 사랑에서도 확인됩니다. 베네딕도 16세 교황은 진리안의 사랑은 교회의 사회 교리가 중심으로 삼는 원칙임을 거듭 밝힙니다. 경제활동에 관해선 공동선의 추구를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활동의 모든 측면에 정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계의 상호의존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국제연합기구의 개혁은 물론 경제제도와 국제금융의 개혁을 촉구한 것도 베네딕도 16세 교황이었습니다. 이런 면모는 35세 젊은 나이의 신학의원으로서 제2차 바티칸 공회에 참석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젊은 신학도로서 교회 안팎에서 진보정 인물로 평가받은 그는 제2차 바티칸 공회의 문헌인 개시현장과 교회현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베네딕도 16세 교황은 2007년 발표한 두 번째 외측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에선 나 혼자만 구원받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교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과 이루는 친교를 통해서만 참으로 다른 일을 위한 또 모든 일을 위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일깨웁니다. 이는 현대세계 상황 안에서 신앙의 진리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소명에서 비롯됐음을 나타내줍니다. 베네딕도 16세 교황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 사랑과 진리 안에서 원전한 인간 발전을 이루고 모든 이가 구원의 문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끈 하느님 종 중의 종이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 사무처는 사제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교황님의 선종 토식을 신자들에게 전하고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선종하신 베네딕도 16세 전임 교황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베네딕도 16세 전임 교황 선종특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